안녕하세요. 테크토 꿀단지PD입니다. 꿀단지TV의 꿀청자 이벤트는 밤바람이 조금 시원해진 9월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달에는 총 8명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한때 SNS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클럭의 마사지기를 두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미니 마사지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라지패드까지 주는 풀세트로 두 명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던 LG X4 2019 스마트폰도 한 분께 드립니다. LG X4 2019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찾아보면 되고요. 선물을 이렇게 세 개만 드리면 뭔가 많이 아쉽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분께는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영상의 댓글에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메일은 절대로 적지 마세요. 이메일을 적어두면 꿀단지피들 사칭한 메일을 누군가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적으시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벤트 추첨 및 발표는 10월 1일 밤 9시에 있는 꿀단지TV 정기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추첨 방식은 본 영상에 달린 댓글로만 뽑는 게 아니라 제가 9월 한 달 동안 올린 모든 영상에서 각 1명씩을 뽑을 건데요. 라이브 방송 간에 포튜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영상에서 1명씩을 뽑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1차로 뽑힌 인원들이 있잖아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텐데 그 인원들을 아날로그 식으로 꿀단지에 종이를 넣어서 제가 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1명씩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꿀단지TV 영상을 많이 보고 댓글을 꾸준하게 달아주시는 분에게 선물이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필수 사항인데 추첨을 하다 보면 구독이나 좋아요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추첨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테크전문영상채널 꿀단지TV의 2019년 9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커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